알렉, 곱창볶음맛 어때요? 우와, 우와, 우와 구독, 좋아요? 아람하고 댓글 부탁해요 곱창볶음? 자, 알렉,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오늘은 곱창볶음을 먹을건데 한국음식 곱창이 진짜 맛있어 곱창사렌베, 인데시노데엘라무우까 너너너너넛 맛있어 진짜 맛있어 곱창볶음 먹으면은 진짜 한국 가고 싶을거야 우리가 진짜 곱창볶음 맛있게 먹어야 했는데 곱창볶음 진짜 맛있어 잡을 마셔 네, 여러분 드디어 곱창볶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섞여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저도 곱창볶음 처음 먹어봐요 한국에서 먹방도 많이 나오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다그래서 여기 한국 식당에 팔길래 한번 먹어보러 온건데 너무 매울 것 같아요 저랑 알렉 다 매운거 못 먹는데 큰일입니다 오 알렉 그 고기 이름이 곱창볶음이야 곱창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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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렌베 인데시노데라 묵가 어린 무침 안joy 악 좋은데? 네! 믿으세요, 좋은데 강한, 강한, 강한 강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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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piccante? 네. 좋아. 좋아? 달콤해요. 달콤해? 응. 조금 매워. 조금 매워? 네. 매워? 조금. 나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밥? 응. 네. 맛있어. 맛있어? 진짜. 와. 알래 곱창볶음맛 어때요? 매워? 이거. 이거. 이거 진짜 매워. 고추. 취했어. 진짜 맛있어. 맛있구나. 맛있구나. 피곤해. 피곤해. 나 진짜 배고파. 응? 배고파. 진짜. 알래 어제 시험 잘 봤어? 쉬워? 그래서 안 해. 난 안 해. 알래가 어제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잘 봐가지고. 밥 먹는 거야. 잘 먹는 거야. 밥이 맛있네. 김치찌개 먹어봤어? 김치찌개? 먹어봤어? 네. 여러분 곱창볶음 다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두고메일이 곱창볶음 알래? 맛있었어요? 네. 알래 곱창볶음 어땠어? 여기 봐봐. 곱창볶음 어땠어? 맛있었어요. 괜찮았어? 네. 그 씹는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걸로? 네. 맞아요. 곱창볶음 어땠어? 맛있었어요. 괜찮았어? 네. 그 씹는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걸로? 네. 맞아요. 공구에랑 보러? 진짜 맛있어. 응. 오케이. 네.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